아 내가 왜 큰일 났어. 영어를 못해가지고. 저도. 저희가 며칠 그냥 비자 그거 하러 갔잖아요. 맞아요. 3명이 갔는데 희승이 형 저랑 선호 이렇게 갔는데 왜요? 맞아요. 아 네네네. 말씀하세요. 날짜는 얘기 안 할게요. 날짜는 얘기 안 할게요. 날짜는 언제 가는지 얘기 안 하고 어쨌든 갔어요. 제가 못해서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서요.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영어로 하시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어디 가냐고 물어가지고 어... I'm... I'm..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엄청 답답하셨나 봐. 한국어로 그냥 바로 아니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내가 엘레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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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레이래.